김민환 선수 시작하자마자 김민환이 득점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또 다른 공간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비함을 모으고 있습니다 블랙스에서 días 봉지첩 미 award 무언진 만들기 투자 이번에는 득점이 연결되지 않는군요 김기천 빠른 공격 신판들의 빛바를 믿고 왔습니다 벌리지 않는군요 펀드려봅니다 신판들의 공격 김지천 선수 병력 선수 그대로 갔는데요. 코어는 멈추지 않습니다, 금지차. 들어갑니다, 두개 다. 다시 5초. 멈추지 않습니다. 정답. 빠른 움직임을 부사해봤던 김민원 선수였습니다. 벌리지 않습니다. 잘 못했는데요, 금지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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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대로 경기가 준비됐습니다. 김민원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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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